그래서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환자가 원하는 송곳니 피하고 상악동에 뼈 이식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해서 아직 사실은 뼈 상태가 다 안 좋았습니다. 저 송곳니 때문에 그런지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욱입니다.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케이스는 조금 또 자주 자주는 아니죠.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. 제가 여태까지 한 이십 몇 년 하면서 처음 보는 케이스이라서 그리고 만약에 제가 디지털을 안 했으면 결코 하지 못했을 케이스라서 또 여러 가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이제 이 환자분께서는 왼쪽 어금니 왼쪽 위에 어금니 쪽에 치아가 없으시죠.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조금 이제 치과에 관심 있는 분들 일반 분들이라도 아 여기가 이가 없구나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어쨌든 임플란트를 하러 오신 거죠. 그런데 일반 분들은 모르시겠고 원장님 중에서는 이걸 보시면서 여기 여기 이렇게 뭔가 있다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송곳니죠. 송곳니.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 분들도 보십시오. 이렇게 어금니 뼈에 송곳니가 이렇게 딱 안에 있는 거예요. 보통 송곳니는 여기가 송곳니라서 이 자리가 송곳니라서 이 송곳니가 매복, 저희가 이걸 매복치라고 하는데 뼈 속에 매복되어 있다고 해서 매복치라고 하는데 매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근처에 어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어금니 쪽에 가 있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는데 어딘가에서 상담을 받으러 갔어도 여기 임플란트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고 그러니까 이 송곳니를 피해서 하려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기 위에 상악동이라고 있잖아요. 여기다가 뼈를 이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상담을 받으셨나 봐요.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분은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상악동에 뼈를 이식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저 상악동에다가는 뼈를 이식하지 않으면서 송곳니, 저 매복되어 있는 송곳니 다시 표시해 드리면 여기 이렇게 꽤 길죠. 하필이면 쫙 이렇게 어금니 부위에 다 누워 있죠. 그러니까 뼈는 얼마 없어 보이잖아요. 이 사진만 보면 이 송곳니 때문에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상악동에는 뼈 이식하기 싫고 그러니까 상악동에 뼈 이식을 안 하면서 저 송곳니는 피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저의 병원을 찾아오셨어요. 거리가 조금 있는 데서 찾아오셔서 제가 이 사진만 봐서는 저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CT를 찍어봤죠. CT를 찍어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송곳니 위치는 여기쯤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 뒤쪽으로 했더니 송곳니 머리 쪽이 있고 이게 생각보다는 이 바깥쪽에 있고 저 위쪽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중간에 어느 정도 뼈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송곳니가 완전히 바깥쪽에 이게 천장 쪽이고 이게 볼 쪽인데 바깥쪽에 송곳니가 이렇게 있죠. 이 단면에서 보면 또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 또 뼈가 있고 그래서 아 송곳니가 약간 바깥쪽 위에 있구나. 그래서 3차원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. 이제 하시기로 해서 디지털 임플란트 하려면 항상 스캔하고 CT를 찍고 이제 가신 거고 제가 환자분은 집에 계시는 동안에 컴퓨터로 수술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술을 해본 거죠.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송곳니 여기 보이시죠? 이 송곳니 피해서 맨 앞쪽 여기가 지금 맨 앞자리 여기입니다. 여기가 송곳니 치아로 말하면 여기가 송곳니니까 작은 어금니 첫 번째 시작되는 이 부위죠. 그래서 치아 번호로 말하면 4, 5, 6, 7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송곳니의 뿌리 끝쪽 피해서 여기다 했고 두 번째도 여기 송곳니 외복되어 있는 송곳니 피해서 디자인했고 세 번째도 사실은 송곳니 피해서 디자인한 거죠. 여기 보시면 송곳니 머리가 여기 있거든요. 피해서 지금 이 화면에 안 보일 뿐이지 사실은 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상태고 마지막까지 쭈루룩 송곳니 피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디지털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피해서 디자인을 해서 상악동에 뼈 이식 안 하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송곳니는 피해서 디자인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술한 거 보여드릴게요. 수술한 사진은 이렇게 됐습니다. 원래는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아까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 가운데는 뼈가 아예 하나도 없어서 임플란트를 하지는 못했고 뼈 이식만 했고 여기도 보시면 송곳니와 완전히 겹쳐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는 위치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혀 송곳니와 겹쳐있지 않게 송곳니는 이쪽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위치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디자인한 거 똑같이 아까 제가 디자인한 거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게 맨 앞에 치아였는데 네 이렇게 여기 송곳니죠. 실제로 여기 보면 여기 있고 이렇게 상악동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맨 뒤에 거 송곳니는 이쪽에 있죠.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마치 송곳니랑 이거랑 완전히 겹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게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환자가 원하는 송곳니 피하고 상악동에 뼈 이식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해서 아직 사실은 뼈 상태가 다 안 좋았습니다. 저 송곳니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아직 보철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디지털이 아니었으면 아예 시도도 못하는 케이스였다는 거 그래서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날로그에서는 하기 힘든 케이스를 진행했다는 저로서는 좀 아주 뭐 20몇 년 만에 저 어금니 쪽 송곳니 매목은 처음 보는 것 같고 또 처음 보는 케이스를 디지털을 이용해서 수술을 잘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신기하기도 해서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.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